멀어져가는 오후를 바라보다 스쳐 지나가버린 그때의 생각이나 기억 무퉁이에 적혀있던 네가 지금 여기에 있다 이제 멈춰버린 화면 속에서 내게 여름처럼 웃고 있는 너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글바이 오래 머물러 주어서 고마워 이 말은 뭐라고 그렇게 어려웠을까 이제 글바이 우린 다른 꿈을 찾고 있던 거야 아주 어린 날 놀던 숨바꼭질처럼 내가 저물도록 혼자 남은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이미 멈춰버린 화면 속에서 내게 여름처럼 웃고 있는 너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글바이 오래 머물러 주어서 고마워 이 말이 뭐라고 이렇게 힘들었을까 이제 글바이 우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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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ığ的 아멘